하기스 디스커버리 연구소 김서준하기의 디제잉 능력과 그의 꼭 맞는 기저귀 연구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어느 클럽 멋지게 디제잉을 펼치는 김서준하기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디제이인 만큼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그의 디제잉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파티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면서 모두가 함성을 지릅니다 월드클래스 디제잉을 펼치는 김서준하기 역시 하기스 프리미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필요한 디제잉 중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비결 하기스 프리미어의 3D 입체 핏이었습니다 훌륭한 관찰 영상을 보내준 하기스 연소라 연구원에게 아기 가능성의 연구 결과 디스커버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